유튜브 스타일리스트 다시한번요? 야간대하네 야간대하네! 우리 정상입니다 수상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멋있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우와!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포즈부터 하신거예요? 예 아 아 이따가 온기의 스타가 있는데 나 스냅 라이브 와 우와 스냅 라이브 스냅 라이브 우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킥오프와? 요거는? 4번 레오나 3번 3번 야간비요리 정답은요?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민정님 한 번 읽어주세요 민정님 읽어주세요 민정님이 뽑아주셔야 돼요 민정님이 뽑아줘야돼 민정님이 뽑아줘야돼 민정님이 뽑아줘야돼 민정님이 뽑아줘야돼 그래요 아까 나이가 제일 어린분을 했으니까 이번에 나이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분 봐 이거 킹업판을 그대로 즐겨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48살이요? 40살 40살 41이요? 41받고요 40까지밖에 안남았어요 아직 84 84 이 캐릭터들이 증정된다고 하니까 4점 네마블의 25년 기대신작의 게임이름은 무엇일까요?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4점 이거 게임의 이름 출신의 게임이름은요 킹오파이터 A2K 킹오파이터 정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킹오파이터 A2K와 함께하는 민정님과 시라노이 마이오와 함께하는 트위리아웃스 너무 즐거웠고 지금 네버블에 있는다는 말씀인데 거짓말 아니죠? 네 계속 있으실거죠? 네 네 이따가 또 올거니까 같이 보고싶 아 끝까지 함께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정님께서 다시 이어지는 무릎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무릎 게임 대상을 수상한 나 혼자 말려면 어라이즈 챔피언십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킹오파이터 A2K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